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관심있게 보는 종목은 첫번째로는 DB 하이텍 보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광명전기 네번째 대유플러스 네번째로는 현대차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점은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편입이 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번째로 좀 더 관심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는 대유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 및 통신장비 개발 소형가전을 제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로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관련주로서도 움직임도 있지만 전기차 관련된 흐름들에서 최근 모멘텀을 받은 모습입니다 LG 전기차용 충전기의 부품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최근 AKIS와 전기차 사업 협력을 확대한다 MOU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배수세가 좀 유입되고 거기에 따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좀 조정국면에 놓여있을 때 관심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좀 대형주로서 좀 길이 끌고 갈 수 있는 현대차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횡보하는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대차의 모멘텀은 여전히 좀 충분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월 미국 판매가 친환경 차에서 222%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전반적으로는 차 판매대수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었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본 자동차 가격을 좀 넘어서고 있다라는 소식들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차세대 전기차 시장 점유율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역시 최대 판매 실적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펠리세이드급의 대형 아이오닉 세븐 전기차가 출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